자, 맛돌이 가게먼즈 고문먹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메뉴는 피자입니다. 자, 저희가 피자 한 번 알고 있는데 겉과 속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토론을 끝에 겉은 이제 크러스트 부분, 속은 한쪽 토핑 부분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불만 없으시죠? 네! 고문먹방 게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가사 맞추기를 할 건데 겉팀, 속팀, 그리고 둘 다 팀에서 꼴지를 한 명씩 뽑을 겁니다. 진짜 둘 다는 혼잔데요? 응. 그러니까 자동으로 꼴지되는 거죠? 너무 많아! 자사 맞추기 다섯 문제를 통해서 저 팀부터 꼴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너랑 합시다! 자, 룰은 간단합니다. 노래를 듣고 정답을 알 것 같은 사람은 빠르게 나와서 휴대폰을 집으면 되는데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거나 져야만 조정기회로 할 수 있습니다. 자, 1라운드 시작! 가위바위보 정답!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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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가위바위보? 보? 저도 되는 거잖아요. 아, 나 있다. 4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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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땡! 앞에 저 있잖아! 안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난 그걸 듣고 싶었어. 더 빠져 깊이로 또 빨리아야 고마워! 가위바위보? 오오오오! 좋아! 나와! 하하! 가위바위보! 더 빠져 깊이 더 빠져 깊이 더 내게로 넌 내게로 숨참고 러브다이 땡! 따위바위보? 뭐냐! 넌 내게로 난 너에게로 난 너에게로 와 씨! 난 내게로 난 나에게로 숨참고 러브다이 땡! 아 아니라고? 아 반대야! 반대야! 아위바위보! 나이스! 더 빠져 깊이 더 내게로 넌 내게로 싸고 러브다이 정답!!! 자 2라운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무 길어요 근데 막 뭐라 말라 말 아라 뭐라 말 아라 너무 어려운데요? 한 번만 더 땡! 됐지! 됐지!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건 알아도 모를 것 같은데? 그럼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너네 바람대로 망할 거라 아아아아 너네 바람대로 망할 거라 말했지만 나는 망하지 않았다. 자! 바이바이보! 너네 바람대로 망할 거라 바랏으며 사람들을 모아다가 조금 됐지. 100! 100! 아니 몇 퍼센트 맞췄어 몇 퍼센트? 거의 다 맞췄어. 가위바이보! 오케이! 망할 거라 너네 바람대로 망할 거라다 사람들 국어 공부를 좀 하고 가위바이보! 나와나? 정답!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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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이보! 아 왜 그러냐! 나와나! 아 왜 그러냐! 한 번만 더 드릴게요! 너네 바람대로 망할 거라 고사진에 사람들을 모아다가 가위바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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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바람대로 망할 거라 고사진에 사람들을 모아다가 카드기 뺐지! 빼! 자세! 아 제발 이거 하려고 읽으면 된다. 가위바이보! 후회! 오늘 바람대로 망할 거라 고사진에 사람들을 모아다가 가볍게 뺐지! 아 봐봐 정답! 아 가볍게요 나! 좀 가줘! 나와나는데? 시작! 가위바이보! 가위바이보! 자세! 가위바이보! 아이씨! 가위바이보! 우와! 잠깐만! 9번이 어디였지? 앞에 한 글 터뜨려줘! 가위바이보! 가위바이보! 아 죄송해요! 나가 나가! 가위바이보! 아 왜 한 거야! 가위바이보! 야! 가위바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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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들은 트루! 정답! 잠깐만요! 이 년 얘기! 맞아요! 맞아요! 와이! 자 다음 라운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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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이보! 가위바이보! 사랑했던 거! 백! 아 정답! 가위바이보! 가위바이보! 사랑 그따위! 감정은! 백! 사랑했던 거! 가위바이보! 사랑했던 거! 가위바이보! 아 너무 멋있다! 백! 나 아예 안 들려! 사랑 그따한 거 내 몸에 사랑 그따한 거 그따한 거 어쩌고 없지? 제가 이거 하나 드릴게요! 네! 사랑 그깟 거! 가위바이보! 사랑 그깟 거! 내 몸에 상처 하나! 내 애틈 없지? 백! 장비! 가위바이보! 가위바이보! 사랑 그깟 거! 내 몸에 상처 하나! 어림없지? 백! 장비! 가위바이보! 사랑 그깟이! 백! 그따한 거! 들어봐요! 천천히 들어봐요! 사랑 그깟 거 따위 내 몸에 상처 어림없지? 숨잡고 가위바이보? 사랑 그깟 거 따위 내 몸에 상처 하나도 어림없지! 정답! 자 지금 2대2로 이달은 자동 탈락! 아 다섯 번째예요? 더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어요! 자 가봅시다! 자 속템 1라운드! 오케이! 시작! 빅앤디에 비여야 대신하여 비엔딩 몰라? 가위바위보! 빅앤디에 대신해 해피엔딩 땡! 아니야? 하위바위보? 유노! 하위바위보! 하위바위보! 빅앤디에 비에 대신해 비... 아 아 빅앤디에 비에 대신해 해피엔딩 유노! 하위바위보! 빅앤디에 비엔비에 대신해 해피엔딩 정답! 저거 아니야 저거 좋아지! 아 베일링을 다쳐야 돼! 베일링을 다쳐야 돼! 뭔가 유노 말하는게 어머머머 그랬어! 땡! 아 나의 징거 가위가위 안 들어오는 징거! 짜증! 빅앤디에 비에 대신해 해피엔딩 정답! 2라운드 시작! 나이가 알지? 가위바위보? Feel my rhythm, come and be? 야, 재형이 일단 리듬 스펠링은 아니 턱없어! 가위바위보? 맞는걸로 맞죠? 가위바위보? Feel my rhythm, come and be 상상해봐 뭐든지 딱! Feel my rhythm, come with me 어, 잠깐만! 딱! 주워 먹어야지 Feel my rhythm, come with me 상상해봐 뭐든지 안 돼! 정답! 야, 이 두 분 다 맞춰봐, 이거! 한국어 맞죠? 영어 있어요? 다 하는 거! 주죠? 다 하는 거? 너로 받은 날이 나니 일단 제가 한 번 해볼게요 되게 바쁜데, 천 원만 해줘 내 입 내게 열어줘 어, 일단은 초반 것만 맞춰볼게요 가위바위보? 내게 말해줘, 천 원만 해줘 뭐 이렇게 들렸는데? 런머리야? 천 원만 해줘 내가 나빴나봐, 손을 모아도? 그냥 개땡! 개땡! 앞부분만 좀, 아마 앞부분만 좀 느리게 안 돼요? 우리의 본인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막 뒤늦어요 그 말은 어딨어? 내가 나쁜 남자처럼 보여도 너를 볼 때면 맘이 열어져 정답! 와! 나이스! 뭐야! 나이스, 나이스! 아, 저 언니 뭐 하세요? 다음 문제는 3점 찬스 2번 문제에도 약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 창문 넘어 계절에 시선이 따른 그 순간 창문 넘어 계절에 시선이 따른 그 순간 맞아요, 맞아요, 맞는 거 같아요 자, 바위바위보 외국이네요? 당연하죠 갈게요 창문 넘어 계절에 창문 넘어 계절에 시선이 닿은 그 순간 일단 가위바위보 바위바위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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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발음은 맞는데 적는 표기는 그렇게 적으면 안 돼요 두세인! 야! 다음에 뭐? 저희가 도둑이 아니잖아요 창문 넘어 계절에 시선이 닿은 그 순간 정답! 아이, 뭐 하냐? 창문을 왜 넘는 거야? 왜 넘는 거야? 왜 창문을 넘어? 자, 다운로드 해 시작! 그게 땡겨 땡겨 존나 땡겨 바바지 통차지 가위 가위 고 오케이 아, 제시님 모른가요? 다시 한요 일단 한 번만 해줘 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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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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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세요 아, 뭘로 땡겨요 누가 땡겨 크게 땡겨 땡겨 좀 더 땡겨 바바지 통차지 정답! 아,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탈락! 간 거예요, 일단 나 이상해 자, 이제 마지막 해장발전 거기서 지시면 이제 고운 먹방 당하는 겁니다 자, 1라운드 네 시-작! 뭐로? 비비네요, 비비 가위바위보 이거 어떻게 맞춰? 헤어질 때 빼고 내 입꼬리는 칠리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헤어질 때 빼고 내 입꼬리는 칠리 으응 헤어질 때 빼고 나 입꼬리는 칠리 헤어... 맞을 때? 가위바위보 비웃을 때 빼고 내 입꼬리는 칠리 정답! 됐다! 시-작!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진짜 모르겠다 또 그렇게 말을 막 하고 막 하고 땡 나 나 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또 그렇게 말을 막 해도 난 딱히 개소리는 안 들리네 아니야? 가위바위보 딱히 개소리는 안 들리네 그래 안 들리네 346분이 흘렀다 야 골티만 모아두면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두 글자만 맞추는 걸로 하자 이거 우리가 기억을 못해 무슨 글자야? 무슨 딱해? 무슨 딱해? 너무 딱해 정답! 다음 라운드 시-작!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이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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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한 번 들어온 거 아니야? 가위바위보 아이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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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나 이거 어려워요 이거 게임 못해요 저거 시-작! 서현 서영! 가위바위보? 아씨... 가위바위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모습 가위바위보! 뭐야? 뭐야? 가위바위보! 내가 원하는 대로 달라질 거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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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신 있는 그 모습대로 가위바위보? 내가 원하는 대로 달라질 거야 자신 있는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정답! 자 마지막 문제 짧은 거요 시작!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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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쿵팥 엉덩이 똥똥 아하! 더러운 건 너노 아, 더러워! 쿵팥 아니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큰 거에는 똥똥 아니, 뭐 사람이 도우러 오는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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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뭐? 아하! 아하! 가벼운 건 노노?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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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사람들! 가위바위보? 가벼운 건 노노? 공포에는 덤덤 정답!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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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겉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는데? 자, 사랑해, 너 겉 먹어라! 오, 맛있을 거 같은데? 맛있을 거 같은데? 아니, 겉에도 진짜 빠듯해 보여! 오, 오빠 맛있어, 오빠 안 먹어! 겉으로 먹을 수 있는 최후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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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와, 근데 이것도 미쳤어! 미쳐봐! 피자는 솔직히 속이긴 하다! 친구한테 데리고 너무 미안한데, 어? 그게 말이야! 오, 오빠 맛있겠다! 응, 응, 응! 응, 응! 이거 먹어야 돼요? 주세요! 어, 둘 다 똑같은 거야? 아, 다른 거야! 이거 다른 거야! 우와! 오, 진짜 달라! 오, 아따, 우리 쟤넨이 오늘 촬영 안 했대! 그니까 아, 미쳐봐! 참 좋아하다, 피자! 어, 근데 냄새 죽인... 주스... 주스... 아니, 이거 뭐야? 어, 새우 와! 너무 많이 딱 나서! 아, 새우 피자만 아니길 드렸는데... 야, 속! 한참이다! 야, 속 한 번에 먹었으면 안타? 그냥 그냥, 그냥 들고 한 번에... 아, 형,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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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먹었네? 원래 이럴 때 혓 깨물고 죽는다라는... 아, 호박 아니야? 호박? 고모마랑 씨, 이제야? 다노박이잖아! 우와! 다노박이! 다노박이다! 오, 다노박이! 아, 잠깐만요! 그거에 되는 거 있어요, 제가? 아니... 아니... 두꺼랑에 부져나왔어요! 너, 이거 신기하냐면 풍작 사맥인가요? 야, 이제 우리 양쪽 귀에다 대고 ASMR 하자. 아, 씨! 치즈! 너무 좋다! 이거 봤을까? 안녕히 계십니다! 홍콩할 선아님 ASMR로 봤는데 야 안 돼요 소리가 나 진짜 맛있어! 거치 맛있어? 소고기 맛있어? 야는 당연히 거치 맛있지 거치 맛있어? 왜? 소고기 훨씬 맛있어 야 진짜 맛있다니까? 난 진짜 맛있어 맛있는데 소고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너무 맛있겠다 이건 진짜 뭐.. 근데 이건 벗이 손톱에만 써 맛보기 찬스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여기서 한 명만 노래 불러서 제가 맞추면 한 소절 주세요 이거 맞추면 한 조각 풀로 드릴게요 진짜요? 안 맞추면 차라리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찍힌다 게 없네 한 소절만 해도 되죠 대체 한 소절 자 제가 드리면 특별 문제 진짜 딱 하나 이거 맞추면 무섭거나 한 조각 준 거예요 한 조각 풀로 드립니다 바로 맞춥니다 바로 맞춥니다 다시 조용히 해주세요 다시 조용히 해주세요 다시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제 장관님 못 드시고 저희는 끝까지 힐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기대해주십시오 안녕 이제 상대로 갈게요 취재!! 감사합니다.